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줘요 이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죄인의 길을 걷는 이걸 원한 건가요? 십자가를 지고서 초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말해요 당신이 왕이라고 나의 군대 역할을 들어라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루살렘아 칼을 들어라 제발 한마디만이면 충분해 당신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요 내 가슴에 불타는 이 분노가 내 눈가에 흐르는 이 눈물이 아무런 이유가 없던 건 아닐 거야 당신이 말해봐요 난 대체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이것이 신께서 바라던 삶이었나 난 저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왜 왜 왜 왜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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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